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와 제7교구본사 수덕사 등 충청지역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식을 봉행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가 경례대강보전 안마당에서 불기 2565년 봉축법회식을 봉행했습니다. 명종 오타와 육복공양을 시작으로 화동들과 함께 단상에 오른 주지원경스님과 입비령 충남도 행정부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정진석 국회의원 등은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분의식과 헌화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분열로 치닫는 현실을 화학과 상생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실체하는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법회식은 부처님 찬탄경문 낭독과, 진선스님 추건, 이윤진 신도회장 봉축사, 주지원경스님 법어, 발언문 낭독과 합창단 봉축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념이나 지역도는 계층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소통과 화해로써 헤쳐나가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행복의 부처님, 축복의 부처님, 화합의 부처님이 함께하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마곡사는 사찰을 찾은 많은 불자들을 위해 오후에는 작은 음악회를, 저녁에는 5층 석탑 탑돌이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덕숙총림 수덕사도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축 법회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장다라 대종사와 주지 정목스님 등이 관불의식을 올리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법회식에는 이우성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이철구 충남경찰청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황선봉 예산군수, 이승구 예산군의회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옆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라. 부처님의 뜻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주지 정목스님은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발언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기구한 복을 찾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모든 공덕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며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송리산 법주사를 비롯한 충청지역 주요 사찰들도 일제히 봉축법회식을 봉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